안녕하세요. 함께 할수록 정답을 읽고 지는 정답 박정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100일 남았습니다. 와, 시간 진짜 빨라요. 너무 빨라.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? 겨울방학 때부터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능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대요. 이게 100일 딱 그러면 상징적인 숙자 같아. 100일 딱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.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. 이 100일은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남았네?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. 근데 이걸 보고 디벡을 딱 보면서 야, 100일이래. 큰일 났어. 나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. 어떻게 하지? 슬쩍 여기다 365를 더한다. 큰일 난다. 절대 그러지 마. 그거는 정말 다 해보고 끝까지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한 번 더 할지 말지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. 정말로. 혹시 그런 생각을, 마음 약해지는 학생이 분명히 있거든. 이 시기가 되면.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꼭 이 남은 올해 수능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건 그 다음 옵션이고 이 남은 100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후회가 없을 만큼 다 해봐야 돼요. 다 쏟아내야 돼.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. 100년 중에서 1년이면 100년 이만큼이면 그걸 100칸으로 나눠봐. 100칸. 1년 이만큼밖에 안 돼. 그치? 그걸 12로 나눠봐. 진짜 이만큼밖에 안 돼. 어? 한 달이. 근데 이거 세 달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. 세 달이 좀 넘는 기간이야. 전체 내 인생 100년에서 1년은 정말 작은 거고 그 중에서 세 달 이만큼밖에 안 돼. 근데 그만큼이 나머지 인생을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요. 이 시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놀고 싶은 게 많아도 좀 참고 남은 인생을 위해서 버려도 되는 시기야. 정말. 최선을 다해보세요. 그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중간고사, 기말고사 내신 대비할 때 시험 전날이야. 전날? 내일이 이제 무슨 시험이야. 수학 시험이야. 과학 시험이야. 내일이 시험이야. 오늘은 내일이 시험이니까 막 하잖아요. 마지막 정리하는 그 느낌 알지? 마지막 정리하는 전날 시험 직전 전날 막 이렇게 대비하는 그 정도 밀도로 100일을 공부하잖아요. 현재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두 등급 이상 무조건 올라갑니다. 그 정도 시간이 남은 거예요. 적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거 은근 많은 시간이야. 세 달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내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굳게 먹고 약해지면 안 돼. 365 더 하지만 약해지면 안 돼. 이 남은 기간 쏟아붓으세요. 남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투자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올 겁니다. 쌤이 이 남은 100일 동안 쌤도 같이 진짜 응원할 테니까 그리고 같이 뛸 테니까 우리 남은 100일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고 수능 끝나고 같이 웃자. 그러자. 오케이? 어. 자 힘내시고 100일 화이팅입니다. 수능 끝나고 웃읍시다. 자 100일 우리 수능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특히 우리 홍구파들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.